날씨가 참 좋네요 벌레요 버린 것? 경찰과 보도 그랬잖아요 저희가 옛날에 근데 오늘은 경찰과 마피아를 했거든요 재밌겠죠? 그랬나요? 쇼스틱크 탈출기였지? 네 오늘 보인다? 제수 번호인가 이게? 마피아를 하게 되었는데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단 도망다닐 예정이고요 잡히면 제가 가방에다가 오늘 제 입백이 있는데 가방에다가 또 초콜릿을 챙겨놨는데 이걸로 한번 꼬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힘 빼지 않을 거예요 화이팅! 제가 달리길 잘 못해요 사실 봉철이 됐네요 봉철님 네 어디 지나가서 여기 오세요 오늘 잘 잡을 자신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그렇죠 아니 내가 방금 찍찍이를 잠깐 만났는데 진짜 안 떼줬어요 진짜 안 떼져 너무 심하다니까 저거 제가 도둑이 되어서 이렇게 제수 넘버를 구해받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도망다닐지는 모르겠는데요 오늘 잘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라인 촬영은 항상 재밌으니까요 경찰이다 한번 떼어볼까요? 어디 가세요 가나요? 가나요? 아아 외부다 진짜 안 떼어 언니 이거 너무 한 거 아니야? 저의 오늘 비장의 무기가 있어요 바로 바로 초콜릿 준비한 게 있어 바로 바로 격장 난리 어떻게 알았어 나? 맞고 싶었어 누구보다 승부의 진심이야 머리가 채영이 이거 떴다가 우리 이게 뜨는 게 아니라 채영이 손톱을 떠서 어머 진짜 안 떼겨 진짜 쬈어 진짜 쬈어 우린 쬈어 아 그러네 하나 둘 셋 안 떼어 미안해 우와 진짜 쬈어 너는 얼마 안 남게 이뻐 잘 놔야 해 이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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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얻어 아 춥어 춥어 제이 여기 쑤어 그게 진짜 못 잡은 거 진짜 못 잡은 거 그게 아니잖아 일단 머리가 터질 것 같다고요. 생각할 거리가 너무 많아서 너무 아까워요. 거의 다 했는데 체제가 있었어. 다음번에 이런 거 또 하면 이겠습니다, 지금. 경찰과 도둑 오늘 한다고 컨티가 날라와서 누구 아이디어냐면 제가 우리 앉아서 쉬운 걸로 가자 이랬는데 제 아이디어였더라고요. 같이 제 아이디어로 고생해준 멤버들. 너무 감사합니다. 도망치는 거는 너무 무서워요. 저도 근데 차라리 경찰이 와요. 너무 무서워. 너무 간절해서 진짜. 너무 시릴 것 같아. 나무 꼭대기까지 탁 올라가서 거기서 계속 보고 있었을 것 같아. 무서워. 너무 재밌었고 제가 이기게 돼서 맛있는 거 사주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급으로 덥고 힘들었지만 너무 재밌었어 진짜. 나 살면서요. 이렇게까지 뛰어본 적은 진짜 처음인 것 같아. 근데 이게 약간 스릴이긴 하더라. 재밌어. 나 더 오래 살아남을 수 있었을 것 같아. 솔직히 제가 달리기 진짜 못하잖아요. 플로우보다 아시다시피. 근데 더 빨리 잡힐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오래 살아남아서 너무 기쁘다. 심심한 물에lles에 빠진logic. 준비도 있었고 우리 Psychology wrapper 뭐야 방해. 야 이거 봐봐. 야! 이거 소리를 담은 영상이고요. 이거는!!! 야 ㅋㅋㅋㅋ 얼굴을 담은 영상입니다. 저는 옛날에 꿈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경찰이긴 했어요. 꿈을 이룬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았고 멤버들 하나하나 이렇게 잡아갈 때마다 희열감이 엄청 났습니다. 근데 귤이 혼자서 하기 진짜 조금 머리 아팠을 것 같긴 한데 귤이도 나름 잘한 것 같아요. 머리 아팠지만 이번 채널라인은 활약했다. 다 잡았어. 채널라인 이렇게 잡은 멤버들이 아예 꼼짝을 못하는데? 그래서 되게 든든한 동요였습니다. 우리 전후에는 잊지 말자 하나. 그리고 상품 받은 거는 관으로 해가지고 통장에 넣자. 그냥 간직하자. 클로버 재밌게 봐줘. 어서 고마워. 안녕. 안녕.